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슈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넥신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릴 건데요 제넥신 오늘 좀 하락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분명히 뭐 짜증나고 좀 답답한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기 때문에 좀 제넥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좀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기사를 봤을 때 뭐 때문인지를 좀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제넥신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릴 거고 오늘 시장 뭐 이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제넥신이 8만 천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와 주고 있다 아래 꼬리 달고 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기사 자체가 굉장히 쪽 안 좋은 게 좀 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뭐 코로나 dna 백신 비교 임상 못하는 사연 이렇게 해가지고 제넥신 회복기 환자 대비 10% 밖에 형성 안 된다라는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는 나왔어요 지금 언론 자체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좀 안 좋은 기사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더나나 화이자 대비해서 효과가 뭐 미비하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등장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 이 임상 자체가 진행 중이에요 아직 임상이 뭐 끝나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언론에 대해서 좀 기사 하나 때문에 이렇게 흔들린다 라고 하는게 좀 여러분들 너무 크게 걱정하시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회사 차원에서 뭐 반박 공시라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백신에 대해서는 뭐 임상 과정이 뭐 어찌 되었건 뭐 성공하냐 아니면은 뭐 성공 못하냐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뭐 갖고 계신 분들 뭐 이 라인에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백신이 나오냐 못 나오냐 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뭐 제넥신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위치에서 좀 매수를 많이도 말고 그냥 소량 한 한 좀 정차를 보낸다 라는 좀 의미로 좀 매수를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제넥신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 주식 바닥에서 트렌드 라는 거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지라를 라는가를 좀 보여주는 대표적인 좀 케이스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제넥신을 보게 되면 뭐 5만원 6만원 이렇게 찍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좀 19만원까지 5에서 6만원에서 19만원까지 찍을 때 하더라도 이거 뭐 20만원 혹은 그 이상도 가겠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뭐 전혀 이상한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막상 또 내리고 나고 보니까는 뭐 5만원 간이 많이 뭐 임상 진행 중인 개발사의 뭐 결과가 안 좋다 해서 급락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결과가 좋았으면은 이미 뭐 제품이 나왔겠죠 안좋으니깐 이만큼의 시행착오를 거치는 거고 좋을 때까지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게 맞다 라고 보시면은 아직 임상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기다릴 좀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밀린 자리에서 누군가가 좀 받아주고 손바꿈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겹지겹게 뭐 행보를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길게 보면은 조금 더 탄력이 더 붙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제넥신 갖고 계신 분들 분명히 뭐 고점이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뭐 매물대를 보게 되니까 뭐 17만원 위에도 형성 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걸 봐서는 좀 임상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뭐 안 좋다 안 좋게 나온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직 임상에 대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정부에서도 어제 뭐 기사를 보게 되니까는 코로나 국산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임상 3상 지원 추가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뭐 7월부터 국산 백신의 단계적 임상 3상 진입을 목표를 걸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넥신은 우리가 조금 더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큰 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딱 목표를 두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vip 안내를 받고 있는데 1개월 하시면은 33만원 지금 뭐 2개월 하시면 44만원 6개월 하시면 99만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vip 방에서 딱 바이오 한 종목 바이오 한 종목 들어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자 그 종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실적까지 잘 나오는 종목 슈젤 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슈젤 인증 자 그리고 뭐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단타로 들어갔던 부분이고 뭐 휴젤에 대해서 좀 인증이 이렇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좋은 종목들이 눌림목 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실적이 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보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기서 뭐 휴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휴젤도 어제 21만 9천원 이하로 우리가 좀 매수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바이오 한 종목 들어갔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분명히 여러분들도 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휴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업을 보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좋은 종목에 휴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좋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자 지금 계속해서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다 20년도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좀 실적이 나오는 제약바이오 회사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분기 때 매출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은 있었어요 아쉬운 부분은 있었는데 그래도 컨셉 대비했을 때 굉장히 29.8% 가 좀 잘 나왔던 부분 그리고 톡신 수출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태국 그 다음에 라탐 이렇게 뭐 지역 수출 증가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국내 톡신은 이제 전년도 대비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좀 낮은 베이스를 좀 깔렸던 부분이 있는데 111% 좀 높은 증가세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뭐 필러가 국내 마케팅 활동 확대라든지 아니면은 유럽 수출 증가에 대해서 좀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당연히 좀 안 좋은 부분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뭐 성형외과 이렇게 가보시면은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뭐 필러라든지 보톡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우리나라만큼 관심 많은 데가 뭐 중국 그리고 뭐 태국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올해는 내수 부분에 회복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 매출의 반영에 의해서 톡신이 다시 한번 좀 고성장이 되고 필러 같은 경우에도 공장 증설로 좀 성장률 자체도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어떤 뭐 바이오 종목을 좀 매수를 하실 때는 시장 전체적인 큰 틀에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내일 준비를 할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뭐 지금 여행 관련 주들이 굉장히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시장 자체를 어제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굉장히 좀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방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좀 변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위로 혹은 아래로 한번은 좀 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아래로 튈 수도 있다라는 좀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지금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10일 발표될 미국 cpi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미국 cpi가 폭등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것이 시장의 문제를 삼는다 라고 하면은 사물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미국이 주요 국가 뭐 여행 단계를 한 단계 낮추면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pi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vip 방에서는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하시고 아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vip 방에 오시면 되실 것 같고 아시는 분들은 뭐 준비를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여행 관련주들 굉장히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뭐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한번 더 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장 노릇을 하고 있고 오히려 차트적으로 보면 노란풍선 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나투어 모드투어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고는 있는데 좀 참 좋은 여행을 굉장히 좀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보게 되면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강하지는 않고 종목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눈에 띄게 막 뭐 이 섹터가 가고 이 테마가 움직인다 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시장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장세에 대해서 우리가 왜 종목 장세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요 여러분들 자 지금 뭐 종목 장세는 외국인 이 선물 옵션 파생 만기 라는 이벤트 자체가 있고 그리고 파생 만기죠 만기 이벤트 가 있고 외국인은 이제 지수 가두리를 만들고 이제 선물 옵션 시장에서 시간 같이 프리미엄 죽이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수는 행보를 하고 종목별 장세가 펼쳐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큰 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고 종목에 대해서도 실적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만 좀 지금은 건드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실적 안나오는 종목들 좀 테마성으로 이상하게 어설픈 위치에 들어갔다가는 진짜 크게 물릴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그래서 어제도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는 매집을 시작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2프로 때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2프로 때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차트는 바닥인데 실적은 굉장히 무난하게 잘 나오는 꾸준하게 나오는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찾으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거 찾는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실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차라리 혼자 하시는 것보다 1개월이 됐든 2개월이 됐든 저랑 좀 같이 하시면서 아 종목들 그리고 차트 기술적인 트렌드 그리고 무엇을 봐야 되는지 시장에 대한 큰 틀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 vip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게 굉장히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들어오자마자 뭐 수익에 대해서 무엇을 좀 빨리 빨리 뭐 수익을 내려고 욕심을 부리시는 것보다도 시장 전체에 큰 틀을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시고 아 이 종목을 좀 이런식으로 접근을 하는게 이래서 접근을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ls 전선 아시아를 우리가 좀 단계로 들어갔어요 9,150원 이하로 매수를 하시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 그러면은 이거를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vip 방은 전날에 우리가 오늘 잡을 종목에 대해서 이미 다 공부를 마치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까지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vip 방에 들어오셔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빨리빨리 수익 이런 것보다도 좀 어느정도 큰 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게 좋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수학을 배운다 라고 했을 때 덧셈 뺏셈도 못하는데 곱하기 나누기부터 배우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에 대해서 큰 틀 무조건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는게 좋고 지금 계속해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받은 게 있어요 지금 종목 몇개 리스트를 좀 추려놨는데 너무나도 지금 뭐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들이 딱딱 눈에 보여요 이게 왜 왜 이렇게 못 갈 일인가 싶을 정도의 이런 종목들 또 매집을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그래야지 뭐 수익이 뭐 따라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뭐 수익인증 나오는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편안하게 뭐 시장 읽어드리는 거 여러분들 이런 거는 좀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수익인증 편안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넥신 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면은 자 제넥신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당장에 아 이거 지금 빠졌으니까 뭐 비중 추가를 해서 평당 관리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주가에서 바닥 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논할 수 없는 거예요 바닥을 바닥에 대한 정확한 위치 그리고 고점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개인의 영역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빠지고 난 다음에 바닥을 찍히는 거 보고 그때 여러분들이 뭐 비중을 추가 하시면서 뭐 평당 관리 하시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수급적인 부분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뭐 그래도 좀 연기금에서 좀 최근에 나갔던 부분은 너무나도 아쉬운데 기간이 어제 들어왔다 근데 오늘 안 좋은 기사가 좀 나왔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의외인 부분이고 외국인이 오히려 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좀 내일까지는 한번 더 체크를 해 볼 필요성도 있고 만약에 나는 그래도 제넥신을 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뭐 소량 소량만 분할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굳이 위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비중을 추가 하실 필요는 없고 올라오는 것을 보시고 넥스트 다음을 좀 준비를 하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현금이 묶여 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거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 딱 만드는 거 바닥 찍고 반등 만드는 것까지는 좀 보시고 그때 현금을 뭐 제넥신 비중 추가를 하시는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요 be